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폴더 정리에 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간은 소중하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별로 익숙한 방법이 있고, 바통화면에 파일을 저장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지만, 폴더별로 저장을 하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통화면에 파일 및 폴더를 저장해서 사용하는데,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백업하는 불편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백업을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이에 제가 사용하는 폴더 정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니, 본인에 맞게 정리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보시고 있는 건 저의 원드라이브 폴더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폴더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할 일 폴더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다운로드 폴더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알림 교사, 알림 학생, 그리고 과학부 폴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자료, 그리고 학구 백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홉 번째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빈치 리졸브는 개인적인 폴더가 되겠고요. 근무 학교, 그리고 개인, 그리고 프로그램 폴더로 되어 있습니다. 폴더 앞에 번호를 지정해 놓은 것은 순서대로 배열이 되고 위쪽에 있는 폴더를 자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 일 폴더에는 해야 될 일들을 저장하게 되는데요. 보통 앞쪽에다가 날짜를 기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월 25일 무슨 파일이라고 저장을 하는데요. 그러면 3월 25일까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폴더는 교육청 메신저나 기타 다운로드의 경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림 교사와 알림 학생은 학교에서 알려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교사와 학생별로 나누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의 업무를 새로운 폴더로 하나 만들었고요. 폴더로 들어가 보시면 크게 3가지 폴더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공문 외부, 공문 내부, 그리고 가정통신문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가정통신문이 많지 않으면 공문 내부에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업 자료에 관한 폴더를 만들어 두었고요. 만약에 단임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0, 2, 23년, 몇 학년, 몇 반 이렇게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의 경우에는 보통 성적, 학교관리, 학생부 등의 폴더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업 자료에 관한 것들을 저장하는 폴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폴더가 있는데요. 쪽에 학구, 학팔이라고 저장을 하면요. 근무했던 학교를 순서대로 자동으로 정렬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동아리나 시험, 그리고 학생부 기록 같은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부는 개인적인 편집하는 폴더가 되겠고요. 근무 학교에는 만들어 두었던 학1, 학2, 학3 이렇게 폴더로 정리해서 근무했던 학교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것들은 개인 폴더에 넣어 두었고요. 저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좀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폴더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받거나 하실 때 예를 들면 이렇게 파일 앞에다가 받은 날짜를 표시해 두시면 순서대로 정렬도 되고요. 찾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폴더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